네 저도 너무 팬인데 발표하겠습니다 제9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올해의 음반 제작상 MNH 엔터테인먼트 벌써 12시 축하드립니다 MNH 엔터테인먼트 벌써 12시 축하드립니다 청아씨와 MNH 엔터테인먼트 스태프들께서 수상을 위해 무대 위로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총관리사 이주섭님 ANR의 박성진님 마케팅팀의 황미애님 영상팀의 이세리님 매니지먼트팀의 유하영님 시상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느 상보다 특별한 상을 시상한 청아씨와 스태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한 분 한 분 프로피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수상소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MNH 엔터테인먼트 벌써 12시가 올해 제작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다 드리고 있습니다 싸우실까봐 저희가 여러 개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을 이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받고 위안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자 또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어떤 소상소감을 말씀해 주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청아씨 되게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청아와 MNH 식구분들입니다 이 상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인데요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상을 받을 때 저의 뒤에서 저를 더 지지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신 분들이랑 같이 청아팀이 이렇게 받은 거다 보니까 너무 더 뜻깊은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코트 입고 계신 분은요 저의 이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ANR에 저의 앨범 프로듀싱을 전담해 주시고 계시는 성진 오빠 그리고 저희 팬매니저님이십니다 미애 언니 그리고 세리나 PD님 저의 영상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밤낮을 함께하는 매니저님이신데요 그 외에도 지금 저 뒤에서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그리고 실장님 주모 팀장님까지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앨범에 또 녹음을 굉장히 많이 받아주시는 우리 인그리드 은경 언니를 비롯해서 모든 포토를 담당해 주고 계시는 우리 수진 언니까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 제가 수상소감을 넘겨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였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준섭 총괄이사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MNH의 이준섭 이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티스트와 같이 일하는 스태프가 한 무대에 같이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가원차트 뮤직 어워드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수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 가수의 역량 그리고 노력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그 가수와 함께하는 스태프들의 역량과 노력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가수와 지금 그런 스태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MNH 회사 처음 아무것도 없었던 그 회사에 저를 믿고 따라와준 우리 가수 스태프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록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늘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MNH 식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아와 청아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별아랑 그리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올 한 해 우리 MNH 식구들은 더욱더 행복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님 또 시장실에 코트를 또 챙기고 오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별아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별아랑 그리고 많은 팬분들 아니었으면 이 작은 기적 못 잃었을 겁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리고 우리 MNH 우리 식구 여러분들 또 우리 여러분들 시간 들을 테니까 한 분 한 분 짧게 수험수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ANR의 박성진 씨인가요? 네 머리가 멋지십니다 사실 이 시간이 없을 줄 알고 준비를 못했는데 우선은 저희 말고도 항상 도와주시는 사진 찍어주는 제 친구 수진이 수진이 어시스턴트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뮤비 처음부터 어려울 때 도와준 비숍 중원이 지금 잘 찍어주고 있는 리전드 필름 감사하고 항상 아름답게 인쇄해주시는 예인미술 세연이 형하고 경제우차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데 항상 녹음 많이 해주시는 응용이 누나 지연기사님 감사하고 믹스 항상 해주시는 원건이 형 마스터 해주시는 내 친구 정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정말 어렵게 시작했는데 이분들 도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움을 때 도와주셔도 잊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ANR의 숙대머리 박성진 씨였고요 자 계속해서 마케팅팀의 우리 황미애 씨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하 솔로 데뷔할 때부터 입사해서 여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입사 받아주신 M&A 젠터 텔머드 이주석 이사님 감사드리고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다고 너무 떨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팀의 이세린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를 받아주신 M&A 엔터테인먼트 이주석 이사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처음에 일 배울 때 많이 도와주신 성진 실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항상 앨범 디자인 해주시는 크레이지 엑스님 디자이너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가온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제 첫 아티스트이자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청하 씨 덕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고 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빨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팀 우리 유아영 매니저님도 귀여우세요 일단 저희 M&A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 씨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M&A 엔터테인먼트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